근육이 녹았다. 근육이 녹을 수가 있나 싶은데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나 돌렸으면 숨진 훈련병 근육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열사병에 횡문근육해증의 의심 증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는데 횡문근육해증이 대체 뭐냐 얘기를 보겠습니다. 횡문근육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병. 그래서 제목이 근육이 녹았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공관계자 조사를 진행을 해야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사망 원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결론도 내야 되고. 일단 부검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최수영 회원님. 근육이 녹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육군에서 병장으로 예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얼차례, 얼차례가 정신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앞두고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얼을 차린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근육이 녹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게 얼차례를 줬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육군 교범에도 좀 유발이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뛰거나 구별시킬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육군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그것도 요즘 시대에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얼차례, 이 완전군장하고 뛰기만 한 게 아니라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숨진 훈련병 군장에 책 더 넣고 선착순시켰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완전군장을 하고 보행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보를 시켰다는 거 뛰었습니다. 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완전군장에다가 책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빈 공간이 있네? 더 무겁게 만든 거죠. 그리고 선착순 집합. 누가 누가 1등으로 들어오고 누가 꼴등하는지 제게 써라고 선착순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이동석 위원님. 사실 요즘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아직 여름도 아닙니다. 여름도 아닌데 정말 무더운 날씨였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앞으로 여름에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뭐 순진 이분께서 지금 간호대학까지 다니셨다고 해요. 간호대학생, 재학생이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혹은 소속 지휘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지 아니면 지금 현실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지 진짜 강행에 의한 그런 거였는지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게 지금 순진 이분께서 지금 고인께서 혼자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다른 병사와 같이 지금 계속했다는 건데 그분들의 그런 어느 정도의 취지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고요. 앞으로 군 당국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마지막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외양관이 무너졌어도 수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사안 이해가 안 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또 꼼꼼한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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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